아아 이거를 이거를 입었네요 자 오세요 아, 좋아. 아, 좋아. 보글라 봐. 아, 보글라. 자, 여기 들어가야 돼. 자, 시! 이거 말고 갓을 준비해 주세요. 야, 잠깐만. 지금 안 돼? 출국 날 이 멋있는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브이 앱의 희생자 방탄소년단 진이라고 합니다. 아무런 이상해 출근해 와우. 와우, 옷이 꼈어, 심지어. 일어난 일이야. 코로나 바닷가가 발음이 너무 좋고 개인적으로 안 난다. 부터 명. 고맙습니다.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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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! 아 이게 와우! 귀 여기서 한 번만 땡겨줘야 모자 모자 땡기게 돼 이거 어디가? 뒤에 벌칙 걸려서 그걸 땡기면 귀가 올라가요 아 이거? 와우! 와우! 감사합니다 이게 벌어졌어요? 네 감사합니다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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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민 씨 두민 씨 얼굴 좀 봐주세요 귀 한번 다른 데도 다른데도 괜찮아요 동시에 한 번 하나 둘 얼굴은 살짝 보여주고 갔고요 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형 패션의 완성도 크게 보자. 패션의 완성도 편하여. 운동도 편해야 된다. 아 이거 좀 즐길 수 있다 솔직히. 왜 왜 왜. 나 TV 하나 이번에 그. 버티 Mia 모자 gani südbm! repara bumi südbm! i-i-pi-m 37. we love him for the ride this shit together. k oh finally we just want tourd it out. k oh finally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